통화 중 착신 전환 서비스 단축 코드를 이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설정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별 90 착신할 전화번호를 입력 후 샵 버튼을 누릅니다. 단축 코드를 이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해제하는 방법은 키패드에서 별 91 샵을 누르면 됩니다. CTX 가입자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. 메인 화면에서 착신 전환 메뉴를 클릭합니다. 보안을 위해 SMS 인증창이 팝업됩니다. 인증 문자를 수신할 전화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. 번호가 정상인 경우는 전화번호가 인증번호 받기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.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 통화 중 착신 전환 설정할 전화번호를 확인 후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. 착신 전환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 통화 중 착신 전환 설정을 반드시 사용함으로 체크합니다. 통화 중 착신 전환 설정이 완료되면 해당 전화번호의 통화 중 항목 전화기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. 통화 중ятни 상봉 부탁드립니다.